나 없다고 혼자 울지마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 널 사랑해 눈을 감아도 잘 한 번만 울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다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다음은 스틸리곡 공개해주세요 시간을 감아도 못했다고 넌 사랑해 넌 사랑해 넌 사랑해 넌 사랑해 넌 흘러든 사랑해 너는 사랑해 넌 흘러든 너는 사랑해 너는 흘러든 근데 요즘 분들도 이 노래를 아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대성이 나왔어요 지금 남자분들이 알아요? 알아요! 20대 아니에요? 20대? 알아요! 아 정말로요? 근데 20대 남자들도 이제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하는 거는 클래식이에요 고전이에요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2002대 초반에 노래방마다 이 노래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 맞아 우리 플라워 아니면 버즈였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무조건 부른 야다 야다 그 다음 세대가 버즈 와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그 고유진씨가 이런 망언을 했대요 이 노래 별로 안 높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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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왔던 그 노래들이 더 높았어요 저희 노래보다 어떤 노래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슬픈 사랑이나 야다 헤븐 근데 저희는 그냥 라이브를 생각하고 곡을 썼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제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아니 근데 누가 도전을 한다는 거죠? 과연 고유진씨는 어떤 분 혹시 예상하세요? 아 저는 그냥 딱 느낌에 네 재환씨 같아요 오 재환씨요? 네 딱 그냥 엔들리스 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너무 뻔해요 뻔해요? 네 좀 뻔한 구성이긴 하죠 네 그쵸 자 고유진씨의 이 엔들리스를 훔칠 스틸러 누굽니까? 누구? 누굽니까? 누구? 누구? 접니다 아 접니다 아 네 뻔해 뻔해 근데 오늘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 곡을 스페셜한 지원군을 그래도 돼요? 아 지원군이 누굽니까? 불러주세요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불러주세요 네 아 이게 같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상상이 전혀 안 가는데? 너무 재환 선배님이 너무너무 잘 불러주실 노래지만 함께 조금 합을 맞춰서 그림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좀 동화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 동화요? 아무래도 벨씨가 디즈니에 나올 법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살려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동화나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환씨와 벨씨 이동해주세요 2, 2, 3 파이팅!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다 오 갈아입었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다시 돌아올까봐 아직도 혼자인거니 서로가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닐까봐 마음이 야인 것 같아 웃음도 잃어버리고 항상 멀리서 널 지켜봤어 아프지 않은지 너무나 걱정돼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마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변경해야 해 사랑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걸 가져가 미련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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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만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없이 새서 떠나갈게 안녕 아름답다 진짜 진짜 동화 같네요 진짜로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본 것 같네요 두 분은 어떻게 오늘 디즈니 동화 전략이 통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부르면서 왕자님이 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도 공주님이 된 것처럼 불러봤습니다 재환씨는 솔직히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사랑한 신분을 좀 넘어야 하는 좋은 의미로 그래야지 더 격정적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런 느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큐오프 다른 멤버들 어떻게 봤어요? 우리 남자가 소랑하는 무대는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일단 저희 벨이 캣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로서 맨날 강렬한 모습만 자택 어쩔 수 없이 와아 우리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오늘 뭔가 공주 같은 음색과 발라드를 잘하는 벨의 모습을 또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짱! 최고! 최고!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어서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에요 멤버들이랑 이거 떨어졌다고 슬퍼해요? 금방 보내드릴게요 고유진 씨는 이제 이 무대를 보시고 방어전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전략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냥 하던 대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자 고유진의 앤들리스 방어 무대 시작합니다 고유진의 앤들리스 방어 무대 시작합니다 남자들 또 흥분하죠? 와 라이브 듣는다고? 찢겠지 또 네 네 너를 사랑해 눈을 감아도 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 눈을 감아도 내 모든 걸 가져다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많이 야위인 것 같아 웃음도 잃어버리고 항상 멀리서 널 지켜봤어 아프진 않은지 너무나 걱정돼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 기다릴게 죽는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만 너의 눈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대까지만 참고 견뎌야 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잘 한 번만 울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안녕 와우 오우 교과서다 완전 와 너무 좋다 고유진 씨 관객 중에 한 분이 울고 계십니다 어머나 눈물을 저렇게 너무나 반짝이는 눈물을 또 붙이고 계십니다 진짜 눈물을 붙였어요 고유진 선배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감상평을 너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넘사입니다 넘사 넘사벽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배님 라이브 처음 오늘 들었거든요 근데 선배님 목소리 듣고 이렇게 무대 하시는 거 보는 거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역시 레전드 이스 레전드구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고유진 선배님의 라이브 처음 봤잖아요 근데 진짜 눅진 섹시한? 뭔가 이렇게 확 오는 게 오늘 더 열성을 다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무대 끝나신 후부터 지금까지 좀 넋이 나가 있었어요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몰입하다가 한 번 둘 다 깼던 게 아니 몰입하다가 딱 봤는데 현모 오빠가 계속 일하고서 계속 따라하는 거야 손가락을 아니 마이크 돌려서 아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립싱크 하려고 몰입이 깨질 뻔했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유진 선배님 아까 제가 졌잖아요 못 뺏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 좀 시무룩해 있었는데 라이브 하시는 걸 보고 아 안 그래도 되겠다 그냥 너무 전설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지는 게 당연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원곡자 레전드인 것 같아요 기울었는데 약간 저는 완전 아니 너무 두 분의 듀엣도 너무 좋았지만 유진 선배님이 딱 첫 소절 하면서 아 끝났다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인트로가 진짜 세요 인트로가 세요 그러니까 그 인트로에 바로 붙는 널 사랑해 그 보여주는 음색을 깨야 돼요 그 향수를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진짜 편곡을 진짜 아예 다르게 하거나 사실 부르노마스가 널 사랑해를 불러도 안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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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부부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그래도 저는 우리 듀엣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다 좋았어 듀엣곡으로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세 표 세 표 세 표 좋습니다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눈을 감아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해 눈을 감아도 사랑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고유진 얼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스틸이냐 방어냐 오늘부터 엔들리스 이 노래의 주인은 2분입니다 2분입니다 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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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멋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이거는 진짜 반칙이에요 맞아요 진짜 시트키야 그냥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좋고요 일단 좋으셔도 됩니다 좋으셔도 됩니다 네 좋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운 무대 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기뻤어요 후배들이 그 감상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artisan 아버지가